인도에서 왔고 혹시 인도 알아요? 네, 인도 노래 알아요. 인도 노래 알아요? 어떤 거? 인도 노래인데요. 혹시 물을 수 있어? 물어. 어, 저. 잠깐만, 진짜 알아요? 진짜 알아요. 인도는 너무 큰 나라이고 색깔이 너무 잘 어울리세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피부색도 저는 인도 분들은 피부색이 검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인도에는 피부색이 너무 다양한 색. 혹시 카레 먹어봤어요? 좋아하는데요. 어, 좋아요? 카레는 인도 음식인데. 미션에서 많이 나오는데요. 카레가 인도 음식이야? 그래요. 불렀습니다. 이거 신기한 거 있는데 영화 전에 우리 비싱가 나시다란텀. 오케이, I'm gonna stand up. 하하하하. 전할 거나 마나 아빈아야 그 자랑이 하라토파큐멘이 melon succeeds. dag 안녕